여기 지역이 어... 이쪽에 길이 없었고 어디로 갔었지? 아 이쪽 압력 나온 곳이 여기 아니었나? 여기였네 압력 나온 곳 저는 갈만한 데가... 아 아니구나 오우! 저는 갈만한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어 뭐야? 어이씨 깜짝이야 아 이쪽 말고 일단 그 벌레부터 잡아야 돼 벌레부터 뭐하냐? 이걸 왜 마셔? 에? 아니 나... 나는 이 버튼을 누르지라는데 이걸 왜 마시는 거야? 뭐 단축기가 있나? 아 나... 여기 있다 잡았다 뭐야? 아니 뭐야 이거? 에스토병 마시는 거 단축기가 있나봐 애들 한 방이 안 뜬다는 거는 그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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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리하고 와야겠다 칼 그거... 뭔데 이게... 아... 야 너... 야 너 W, E, 스페이스하고 우클릭 한꺼번에 해봐 하기 싫어 왜? W, E, 그리고 스페이스... 에스토병을 마시네... 뭐하냐? 나? 귀찮은데까지... 어 신기하네... 짠 많았다... 근데 E는 원래 에스토병 마시는 거고... 응... 아... W, 스페이스하고 우클릭을 하면은... 에스토병을 마시네... 아... 씨... 그래서 그렇구나... 쓸뜨면 단축기가 생겼군요... 쓸데없이... 쓸데없이... 어 됐다... 1억 해놓고... 근력 올리자 근력... 기량도 올렸으면 좋겠는데... 음... 수리할만한 돈 되려나 모르겠네... 잠만... 어휴... 잠만... 어... 다 파게 됐다... 다 파게 됐다... 소울이 없다... 한 4,000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... 설마 이 정도의 줄이야... 근데 소울이 있을 거야... 분명히 먹을 수 있는 소울... 좋아... 좋아... 뭐야... 이거밖에 안 줬어... 소울을? 허허... 파로스에도 5개 있네... 아 여기도 있다... 이거 뭐냐 이거... 영감한 여울... 어... 이거는 경험치 좀 많이 줄게... 8,000 주네 하나... 어어... 잠만 수리한다... 뭘 낄거냐면... 저기 탐방 끝내고 잘거야... 씨... 탐방 끝내고 자자... 안되겠다... 음... 음... 체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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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다...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... 가는데... 기억... 슬롯... 뭘 넣을까? 마홉의 방패를 끼운... 뭐 의미가 있나... 이거... 어... 데미지를 줄인다고? 좋네... 자... 그러면... 여기로... 이동을 한 다음에... 그 벌레들을 먹는게... 너무 힘드네... 벌레먹는... 한방에 잡을 수 있는데... 무기가 있나... 활로 쏴야되나... 활로 쏴야되나... 활로 안죽... 활로 안죽... 나는 지금 10강에 한거... 그걸로도 잡아... 싸도... 한방에 안죽더라고... 아... 그래? 응... 하... 골머리 아프네... 그러면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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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쪽으로 와... 잡았다... 두방이면 죽긴 하네... 두방이면 죽긴 하는데... 처음 하... 첫 방을 머리에서 쏘고... 도망치우네... 락콘 걸려... 락콘 걸어가지고... 죽이면 죽긴 하네... 암영찡... 널 죽이러 왔어... 리벤지다... 하... 하... 어... 뭐야... 설마... 아... 낙사하는 줄... 세상에... 샤론 좀만 기다려... 내가 너 잡으러 갈 거야... 곧... 이리 와... 이리 와... 응... 어느 숲을 가라는 건지 알려줘야지... 그냥 검색해봐라... 숨을 찾으라는데... 공략법 봐라 그냥... 공략법 봐라... 그건 어쩔 수 없다... 길모르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... 우리가 뭔가 놓친 걸 수도 있고... 알 수가 없어... 뭔 숲을 가라는 거야... 나 진짜... 뭐야 방금... 공격 안 하네... 공격 안 하네... 공격 안 하네... 땡 곳이 있나... 숲이라... 아 이런 씨 이건 아니잖아 첫 번째 있던 동네에서 문 여고 들어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첫 번째 있던 숲 수비가 아니라 첫 번째 상황 거기는 수비라고 하기에는 포레스트 오브 폴른 자이언트거든 아 그래? 그럼 거기랑 가봐 뭐가 있을 수도 있겠다 오 이게 뭐야? 어? 됐다 거인한테 말 거니까 됐어 찾았다 길 찾았다 아아 아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이번에 되네? 거인들 있잖아 죽어있는 거인들 있잖아 아니 얘 뭐야? 뒤잡기 욕심을 내지 말고 그냥 뚝가 때려야겠네 한 대씩 그게 제일 안전한 것 같다 얘는 진짜 위험한 애네 답답하게 잡을 방법은 그냥 잡을만한 애가 아니네 잡을만한 애가 아니네 자 그러면 또 뒤잡기 두 방 이상은 때려야 할 것 같은데 피가 인간들과 과인들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다고? 샤란아 내가 그쪽으로 갈게 응 가만히 구석에 있어야지 난 니가 떨어지면 좋겠다 떨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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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덕을 부리지마 제발 아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난 니가 제발 덕을 부리지마 가만히 있어도 쟤네한테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을 거나 야 이쪽으로 오지 말고 아 진짜 떨어지면 안 되겠니? 아프지 어 한 대 한 대씩 주고 맞자 어 어디가 어디가 때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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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pc가 낙산을 안하는구나 아 아 아 아 아 안 보여 오케이 오케이 어 얘는 어떻게 잡아야 잘 것 같다 근데 저거 저거 먹을 수 있나 저기 먹고 나면은 저 그 귀환의 뼈 써야 되네 귀환의 뼈 하나 밖에 없는데 뭐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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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거인 무진장 쎄 씨 우리 그 처음에 잡았던 거 거인만 하는 거야 아니 그 너나 지하 데려갔을 때 거인 두 마리 던지잖아 뭔가 그 거인 내 말하는 거 어 그 거인들이야 세 마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 팔만 끼고 있어야 씨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지 아 씨 아 용 잡은 곳이구나 어 잠깐만 오케이 저기서 파편 원반 오 좋아요 위에 한 마리 있었지 그치 좋아 저거 뭐야 어 오케이 또 한 마리 있는 것 같은데 좋아요 이거 써야 되겠다 안되겠다 개꿀 시체지 그치 안녕 아픕니다 지금 한 다섯 마리 잡았거든 그 빈 그 벌레 어 여기 있었네 내 소울 아 아까 그곳을 한 바퀴 돌았네 이쪽은 뭐 갈 거 없고 다 먼 거 같고 벌레들까지 여기까지 해야겠다 아 진짜 졸려가지고 못하겠다 씨 약 한 번 더 먹고 자야 되나 씨 하아 여기까지 할게 어 미안하다 내가 도움이 별로 안 됐다 씨 으으으으으으 하여튼 뭐 하여튼 뭐 수고하고 이따 이따 방해보자 밤 응 방해보자 환아 응 알았어 방해보자고 정신없네 보시자 보시자 거의 나 개 한 마리 잡는 것도 약간 좀 시껍던데 시꺼워 시꺼워 너무 세가지고 지금 크게 세 마리이다 한 마리로 왕이다 다음 왕은 뭐 거인족 그런건가 씨 거인 왕이요 거인 왕 아유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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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튼 뭐 이거 게임 이거 뭐 이거 컴퓨터 용량 좀 비워야겠다 하여튼 뭐 들어가 볼게 응 수고했어